와우 자 평타를 잘 씹어봅시다 평타를 많이 씹어야 돼 지금 초반에 피를 너무 많이 달아서 초반에 탱킹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많이 맞아서 오케이 자 이거 포션을 빕시다 안 빨면 죽을 각입니다 피가 250쯤 있으면은 이것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 늑대를 자 마이플스토리의 공략은 뭐다 항상 디테일하게 공략 진행이 되죠 자 여러분 피가 250쯤 있으면은 딱 공략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딱 공략되지 딱 보셔야 될거하니까 다 집에 갔다옵니다 이제 자 여기에서 다 갔는데 야필 패는 과학 아닙니까 과학 어 살아가나요 설마 야필 패 야필 패 야필 패 야필 패 야필 패 야필 패는 과학입니까 아아 쉴드가 찼으면 모르는데 역시 이래서 뭐다 야필 패는 과학 아닙니까 왠만하면 살아갔을건데 야필 패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휴 괜히 야필 패가 아니지 이케 어케 오케이 오오오 깔끔합니다 아주좋아 자 이렇게 맵이 깔끔할 때는 정글을 우리가 의심하고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글을 돌면되 음 음 그렇지 자 그리고나오면은 이쪽에 시야라도 하나 또 먹어주는게 우리 또 양필패가 좀 덜 죽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쪽 시야를 한번 먹어주자 오케이 그렇지 아 무빙이 참 좋아 하여간 저거는 W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자 여기 가면은 뭐다 선풀이하게 우리 또 늑대가 튀어나옵니다 저 늑대가 튀어나오면 먹으면 되는거에요 자 타이밍상 어차피 빨리가봐야 늑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먹고가야돼 자 우두루가 아무리 가져가봐야 뭐다 얘 레벨업을 이길수는 우두루가 타베이치 자 그렇다면 타베스 집에 가고있어요 우두루가 자 근데 내려가네 그냥 내려가니까 나도 내려가자 오늘 엑시스 살충님 또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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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웅인데 오웅이 맨 별풍이 분노하고 파워를 깰 때는 E를 켜면 안되요 이거 먹을 때는 E를 켜는게 좋고 트루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E가 쿨이 돌 때는 데미지가 깎여요 그 E 패시브로 올라가는 데미지가 안올라가요 자 그런데 아 우리 또 드린스티드 페이트가 이렇게 미드를 나한테 양보를 하네 양보를 아이구 그럼 또 덮어서 먹어야지 않겠어 그렇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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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로 먹을거다 음 이런거 쯤이라 강타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혹시나 그 우디르를 보면 자 우리는 진정 쓸 필요 없어 그냥 도망가면네 자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레드도 없고 초반에 살짝 정글링이 꼬였기 때문에 제가 정글만 돌고 있잖아요 이게 마이의 좋은점입니다 꼬여도 정글만 돌면은 랩업 속도가 더럽게 빠르기 때문에 내법 깡패로 6렙 찍어서 갱을 가면돼 오케이 오케이 150원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정확하게 이제 리젠이 됐기 때문에 저거 먹고 집에 갔다가 탁 오면은 포식자를 사서 지금부터 저 썩을놈의 우디르가 갱가면 그때 갱을 가면 되는데 저 썩을놈의 우디르가 갱을 가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와줄까 했는데 못 도와줍니다 자 못다주하면 뭐하면 되겠어요 정글먹으면 됩니다 자 가정대기 우원 우디르 2킬 잘하고 있어 자 집 자 집에 갔다가 이제 포식소 어메어메어메어메 어메어메어메어메어메 우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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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자 이제 미드갱 갑시다 음 지금까지 이제 역갱이 무서워서 안갔으나 이젠 역갱이고 나만이고 찢을 수가 있는 6렙이기 때문에 갑시다 우디르는 아직까지 타 아이고 우리 마텀 잘한다 아이고 우리 마텀 잘한다 어 듭해야 그래 같이 이거 먹자 뭐지 어 레드도 없는데 뭐야 이거 기본 정글 땐 패시브 데미지 간다 걱정마라 내가 저거 따줄게 자 내가 딴건 몰라도 저거라도 따주면은 이제 니가 또 변하지 않겠니 자 와드가 있나 자 다음번 외부 오기전에 지나갑니다 자 와드가 아마 있었나봐 저기 숨어있는거 보니까 숨어있던 포지션이 딱 와드가 있을만한 포지션이었어요 숨어있던 포지션이 딱 와드가 있을만한 포지션이었어요 와드가 있었겠지 와드가 있었겠지 자 그리고 타 부격에 모이네 한번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범맨 아 무지 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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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줬으면 구해볼까 자 CS라도 먹어주고 라인 리셋이라도 시켜줄게 내가 이거 자 여러분 라인 리셋 중요합니다 몰아박아서 리셋을 시켜버리는거지요 자 근데 뭐다 큰거는 이거는 다 약속한테 바치는 제사상이야 제사상 지사상을 바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니 아스완인데 미안하잖아 미안하면 갱을 가져야지 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 일로와 자 내가 니가 미안해 니한테 진짜 미안해가지고 왔다 자 오시면 영혼의 마따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혼의 마따이를 그냥 자 그렇지 자 라인은 당기셔야 됩니다 근데 라인을 밀면은 갱킹하기가 조금 힘들수가 있어 세로상에 옵히셔야 돼 United Kingdom 10초 뒤에 테럴즈 자 리셋 정확하게 리셋을 시키고 정글을 돌라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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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블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까샤 까딱하면 나도 죽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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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 때까지까지 아니야 집에 안가고 그렇지 자 이젠 됐어 자 롬솔 하나 사가지고 한번 더 갑시다 지금 탑에 갱을 가봤는데 스턴을 맞으니까 야쏘가 딜을 아예 못 넣어가지고 그냥 뒤지죠 탑갱은 역갱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친구가 탁 맞아가지고 죽는걸 봤는데 오 탈춘! 자 탈출시간이 끝났구요 소울이에게 돈!! 하지만 아직까지 질것같은 느낌이 쌍쌍쌍쌍 드는데 찼다! 네 여기까지 마이골이었습니다 중계끝 제가 또 중계를 막깔나게 하거든요 오호 이거 또 왜 때리고 계시나 가시죠 음..아시죠 음..그리고 여기 혹시 마든가? 마든? 좀 물어보고 가위바죠 음..가능할것 같습니다 오호 이거 일부러 이제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낫질 방심을 유도했고 자기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보다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들켰다 잘있어 자 난 이제 다른 곳으로 갈게요 자세가 중요하네 어..잠깐 뭐야이거 뭘 보고 또..아 뭐야이거 이거 무슨일이여 병인도 이거 무슨일이여 병인도 이거 무슨일이여 병인도 아니 뭐 어디로 들어온거야 아니 카사스 어디로 들어왔지 미니맵이 안보이던데 아니.. 텔? 아 텔? 텔일수도있나? 오 정말 당황스러운 결과다 오 매우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가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플레이는 그냥 RPG로 한 다음에 함타만 노리겠습니다 혹시나 방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갱면역이 심하다 와드가 대체 몇개 깔렸는지도 모르겠고 갱면역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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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개국님께서 별풍선 300개로 통 큰 팬클럽 가입을 어쨌든 저 어쨌든 마이콜은 개이득 아 이거 개이득각인데 음 저는 개이득이네요 자 일단 레벨업이 합시다 레벨업이다 어떻게 내지는 모르니까 가자 이스카진님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갱면역이 일단은 심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와드가 잘 깔렸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갱면역이 또 스스로를 지키시오 하긴 한 번 가자 왜 탈진구를 했으면 그냥 폐지 그랬어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오 자 와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게임은 와드를 얼마나 잘 박은거야 대체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 감이야 얼마나 와드를 잘 박았는데 아 짜증나아아아 전멸 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자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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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보자 어디 와드가 있나 내가 여기 와드 빨면 봤거든 어디 또 와드가 깔려있나 한번 봅시다 더러워서 적이 오랜만에 갑니다 난 궁이 없기 때문에 나름 믿어서는 안돼 알지? 나 믿으면 안돼 궁 없어? 나름 믿어서는 안된다 위원을 남긴 다음에 하나 사가지고 다시 가보자 후 자 그리고 리드는 어 리드는 밑으로 잘 써보인다 자 맞짱 또 궁뱀 가자 내가 간다 일직선 갱을 가주겠어 어 잠깐 설마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 친구들아 끝났어 끝났어 나는 안 죽는다 와 리쉬 해주는거 보소 미니언 자 미니언 리쉬를 하고 그거 미안해 저것보다는 내가 이걸 깬 다음에 다시 같이 깨는게 좋지 않겠니? 우드루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우드루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미드로 미드가 아마 위험할거야 미드애들이 아무도 없어 자 반도 위험할텐데 미드애들이 아무도 없어 자 반도 위험할텐데 반도 위험할텐데 일단 정글 빨리 돌아가서 랩업합시다 그게 훨씬 낫겠다 지금 상황에선 어느정도 와드가 깔려있는지 아 몰라 도저히 모르겠어 너무 와드가 잘 깔려있어 어 님 그러면 안돼요 자 다시 한번 고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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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정도 아이템이면 내가 싸우면 끝같기도 한데 쓰레쉬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길수가 있겠지 그렇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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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顯 해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wij mercy perish 혜驜 다시 한창 방안 이제 저기 다음에 아 나왔다 들어가자 죽고 나서 쓴거 같은데 스킬 그렇지 뭐야 뭐야 아 죽으면서 하나 참 미친 궁 쓸텐데 넌 부질없는 짓으로 했어? 좋았어 사스가 명상 자 명상으로 한번 조졌구요 그렇지 잘 조진다 아 시비를 산거 아 그래 더럽게 빠른 놈이 이속을 올려주네 자 이거 먹고 레드 먹고 한번 더 탑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갈 수가 없다 아 혹시나 했는데 저게 있어 아 아 와드깔를 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뒤졌다 자 이렇게 되면서 레드 뺏기고 음 없어 리본 졸란사에서 다 먹고 갔어 물이깐 안 남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리븐이 아주 잘 커있는 상태라 저걸 좀 밟아놔야 뭘 할텐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12 12 12 12 13 13 11 가서스도 아프고 얘네들이 죄다 갱면역이라 어딜 가야될지는 모르겠네 바텀을 조질까 그냥 아 바텀을 좀 조질면 차라리 괜찮으려나 죄다 갱면역이기 때문에 그들 조질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힘들어는 슬플레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안돼 5 4 3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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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써봐 니 말고 가성본 안 떨어지네 다행히 자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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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에 이제 와드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기는 됐다 여긴 안전하다 자 쟤 휴우 뭐야 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방풀이에요? 오케이 두명 방풀이래 일단 방풀을 대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험한 행동하지 맙시다 위험한 행동은 안하는걸로 오케이 체력 아 방금도 한 500점은 있었던거 같은데 비가 한방이 가는데 오케이 가자 어 도박을 하면 안되고 명상 빠지는 것도 확인하고 쓰는거 보면 확실히 방풀 맞아 자 지금부터는 조심조심 신중하게 게임을 해야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터질수가 있어요 까딱하면 터질수가 있어요 까딱하면 자 안터지게 하자이 어 이건 비어오다 아픈 효호를 누리겠겠어 오케이 넌 뭐 탱탱은 없는데 뭐 물리면 죽어야지 어 좀 있어 개판 났네 자 근데 1대1 교환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교환같이 했어 자 자 탐 밀자 계속 자 밑에서 애들 싸움 났고 그동안 빨리 이거 밀어놓고 집에 가자 어차피 야스오가 혼자서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못 이기니까 막 리븐같은 애들 내가 먹어도 괜찮아 이건 지금부터는 괜찮아요 나말고 지금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투패인데 투패도 애매해 하거든 지금 리븐 만나면 죽는데 저는 리븐 만나면 도망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리븐을 만났을 때 도망을 갈 수 있는게 마이콜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해야됩니다 제가 운영을 안하면 안 돼 오케이 자 트페이야 내가 이한테 맛있는게 줄게 오케이 오케이 우주 미안합니다 제가 더 포싱자 스펙인데요 공 빨리 좀 쌓아야겠어 그렇지요 오케이 상대가 방풀이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게임을 하면 됩니다 자 리븐도 방풀이라고 했는데 리븐도 위험하거든 근데 리은 이제 밑에 있고 확실한, 어디에!! 기년이! 리븐이 진짜 밑에 있고 어디에에에이 기년이 자 리븐 올라올 수 있다 오케이 리븐 안올라오고요 자 그럼 이거 먹을 필요도 없다 위험하니까 자 먹지 말고 집 리븐이 더 내려간거 확인 드래곤 아깝지만 어차피 드래곤 먹기 애매한데 뭐 오케이 퀵실 자 퀵실을 안사면 게임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 퀵실 무조건 고고고 자 저거 어쩌다가 끊겼는가 모르겠네 일단 끊겼고 자 퀵실 가면 아무래도 데미셀 조금 덜 들어올거에요 이런거 이런거 확실히 좀 덜 들어올거니까 괜찮고 자 우리가 끊을 수 있는거 이분은 안됩니다 자 딜러 둘이서 한번 쇼해볼까 가사스도 조금 애매하네 가사스가 애매하니까 미드나 잡읍시다 미드나 미드나 잡으러 갑니다 자 오케이 됐어 구라 사람이 구라를 칠줄 알아야지 구라들 구라 사람이 구라를 칠줄 알아야 됩니까 구라들 하하하하하하 얘네 방풀러를 상대하는 요령 구라를 쳐라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방풀러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놨어 이제 먹을거 먹고 놨어 다시 한번 가도록 하자 이거 먹고 가자 이거 자 좋았어 넌 이제 빼졌다 아 16렙 드디어 찍었다 자 우드르 때려보니까 피가 안달아 그래서 우드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돈 좀 더 벌어갈리게 해서 하지 아 죽었다 오오 골카 자 이상한 놈 물렸고 이야아아아아아 끝내주는 플레이였다 어우 마브레스 멋진 플레이 안녕하세요 제가 더 빨라요 하하하하하하 궁스타끼만 써봐 이것도 왜 1위 아니고 그거 있어 오케이 아 혹시 바란나라를 보았니 바란나라는 여기 있단다 바란나라 바란나라 방풀하면서 뺏겨봐라 눈 뜨고 뺏겨봐라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뿐이야 하잇 방풀어들고 딱 뺏어먹는 맛이 또 있지요 음 보면서 한번 뺏겨봐 기분이 참 좋을꺼야 자 오케이 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살 수 있는 데미 꽃갱이니까 꽃갱이 살아 일단 값이다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레오나가 일단 여기까지 왔고 아 여기 핑하구나 궁뺴! 이 모든게 다 계산된 플레이죠 레오나가 궁 뺐죠 레오나 누구? 참 빠졌으면 레오나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지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게임은 자 우드로 뒤에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드로들은 혼자 다니거든요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혼자 안다니네요 혼자 안다니면 자 그래도 도망가면 돼요 누구로 누구로 빠악! 이야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 난 쉽게 죽지 않지 어휴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거라 생각을 한번 쏟아 안죽아요 오! 막힘! 오케이 해이든 해기든 해기든 크 흠흠흠흠 좋았어 이 방풀 부들부들하시지요 왜 방풀했냐 응? 방풀을 해 가지고 이렇게 농락당할꺼 농과 락에 적절한 주안이 좀 있으면 또 당할꺼다 기다려라이 니네 버프 내가 다 처먹을꺼다 듣고 했지! 리븐 카소스 신고를 받았어 두리방풀이라고 자 니네 버프는 나의 내가 가져간다 보이짖? 여러분 원래 이렇게 논갈하게 적절한 조화를 하면 애들이 부들부들해서 던집니다 왜냐하면 멘탈이 깨지기 때문이지요 좋았어 음 괜찮아 야스오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때까지 죽은 것도 10대스 정도 야필패를 끼고 이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 정도 해주는게 어디야 아까 한타 때 궁으로 뭐지? W로 막아주고 이런거 그 정도 했으면 잘했지 아이고 내가 그걸 먹어야 템이 나오는데 이것만 먹어도 템이 나오겠지 아마? 음 확인 음 괜찮 괜찮 오케이 나온다 분노는 목적없는 충동을 일으킬 뿐이야 아 분노는 목적없는 충동을 일으키지 그래 분노는 하하하하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면 됩니다 멘탈이 깨져가지고 왔다갔다 할 때 끝에 조지면 되는거지 자 가자 음 그래 시야를 먹었다 자 시야를 오오 사람이 많이 없네 이쪽에 하하하하 좋았어 좋았어 시비를가 공부네 시비를가 공부네 시비를가 공부네 시비를가 공부네 자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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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감공주를 공부네 아아 하하하하 한 번 풀었는데 하하하하 야 소원은 결국 늦었다 왜 왜 왜 왜 왜 찔렀냐고 야 친구야 그거 왜 찔렀어 아 야필팬은 과학입니다 쓰읍 자아 기다리자 자 야필팬은 일단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돼 자 조심 자 물리면 죽어요 그렇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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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이 존 단단한거 벌써 방울을 313으로 계속 버티네 자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 얘들이 6 5 4 오 나왔다 3 2 1 땡 가장 못한거 가장 못한거 가장 못한거 가장 못한거 가장 못한거 자 아직까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몰라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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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운명이야 그래 존 양이니? 저기요 님 존 양이니 쓰세요? 왜 갔지? 형님 왜 들어갔냐? 어 강탈하고 들어봤니? 음 이거야 이거 어허어 아아 보페의 냄새가 살짝 나긴 난다 근데 진짜 보겸의 향기가 납니다 내일 만나러 가야되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향기가 나나 자아 다음 드래곤 어허어 일단 가자 위 레오나 자 레오나 조심 자 조심을 하지않고 일단 타블를 먹도록 합시다 천천히 어허어 자 돈을 계속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잡긴 잡아야 되는데 리븐이랑도 1대1이 조금 힘들 것 같고 리븐이 잘 커서 자 리븐이 아무래도 안될 것 같은데 1대1이 와아아아 탱탱보소 어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골치가 아픈데 어 어 어 혹시 이쪽으로 걸어가면 리븐이 옆에서 튀어나올수도 있어요 자 튀어나오지 옳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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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맨 아아아아 안된다 한 대 더 어 오오 모랑 끝까지 안 꼈다 와아아아 오우 아오 게이들 아 이즈리얼의 분투로 나머지가 마무리 자 그렇게 됐고 22초 남았으니까 밀 수 있지 억쟁이가 날아가고 억쟁이가 날아가고 나면은 내가 살아날 때쯤이면 돈을 벌어서 는 안되고 비싸네요 오케이 억쟁이를 파괴했습니다 억쟁이는 깼고 자 좀 있으면 또 나온다 애들 자 트페 왜 존냐를 안갈까요 왜 트페는 존냐를 막템으로 가는가 한 손에 총 드신 분의 방송을 보고 템트리를 타는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 친구는 저런 템트리를 가는가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핵 존냐나 막템을 잊지 친구는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핵 존냐나 막템을 잊지 불안한데 여기 시야먹었고 자 시야로 먹었고요 보자 어떻게 할지 자 미드쪽에서 일단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대치를 해야 되겠다 대치 준비를 해야되니까 내려갑시다 378장 지금 잡을 수 있겠네 왜 이제 안된다 야 우리 집에 왜 왔니? 좋았어 좋았어 괜찮다 괜찮다 이 정도면 자 레몬아 노공 하나 무서워해야 될게 하나 떨어졌죠 일단 하나 빠졌고 무서워해야 될게 와우 잠깐만 투페이야 그러면 안 그래 아 보자 이제 4스텍이네 4스텍 혹시 도겸이 지금 방송중인가 만났나 아닌데 베인인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베인이에요 베인 어 쌈 났나 제가 자 힐트는 파 힐트는 파 힐트는 일단 파악이기 때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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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heißt difí 오케이 알파라도 오오 안된다 저그 번거면 이길 수 있을시 잘 알았는데 자 저거 거 Penn에도 못이기네요 아 맞다! 있지! 게임 끝나겠는데 잘못하면? 잠깐만 잠깐만 얘들 밀고 들어오면 한 번에 깰 수 있나? 슈퍼미니언 화이팅! 열심히 깨내 10초 저형되었습니다 끝! 아이고 아니야 얘들 잘했다고 생각하자 아